드레스 한번 입어보셨잖아요. 그럼 저날은 뭐 시상식 끝나고 집으로 가셨겠네요. 차 안에서 먹은 닭강정이 그냥 끼니 다였기 때문에 손댓기 두 개 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엄청 많이 드세요. 네 많이 드세요. 배고파서. 감사합니다. 수고한 우리를 위해 먹는 거예요. 약간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진짜 이게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먹는 것 같아요. 다 풀리고 있어. 지금 약간 피곤한 게 다 풀리고 있어. 사람 밥 시민돼. 밥 먹어야지. 근데 나 오늘 내 배한테 잘못한 거야. 12시 넘어서 먹었으니까 어제도 안 먹은 거야. 뭘 먹은 거야. 국물이 기피가 있네. 특으로 시킬 것 같아. 특으로 시킬 것 같아. 특으로 시킬 것 같아.